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해미 지역은 읍성이나 천주교 성지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주민들이 가꾼 하천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계절별로 각기 다른 꽃이 피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해바라기가 절정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 해미천 주변에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해바라기가 만개한 겁니다. SNS에서 보거나 입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은 시민들, 활짝 핀 해바라기를 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느껴봅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많이 펴가지고 볼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 해바라기 밭이 조성된 건 올해가 처음. 산책로 1.5km 구간을 따라 해바라기 3만 송이가 펼쳐집니다. 이 꽃들은 지난 봄부터 주민과 해미면 직원들이 직접 심고 가꾼 것들입니다. 올해 국제성지 지정과 읍성축성 600주년을 계기로 해미 지역이 유명세를 얻자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발붙고 나선 겁니다. 주민 손길이 닿은 꽃과 나무는 해미천을 계절마다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지난 봄엔 벗나무 600여 그루가 꽃망울을 터뜨려 주변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가을 분위기를 도둘 코스모스는 폭염이 하루빨리 물러나길 바라듯 해바라기 옆에 서둘러 피어났습니다. 1년 동안 피고지는 야생화 종류만 20여 개에 달합니다. 약 5km 정도 해미천 산책로 곳곳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 등을 심었습니다. 꽃길을 조성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시면서 가족, 지인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시고 꽃도 보시면서 필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꽃길을 조성하셨습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합심해 철마다 새단장을 하는 하천이 새로운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